총선 1년 앞두고 어제부터 내년 선거를 종합전망하는 여야 3당 릴레이 인터뷰 시작했는데요. 특히 내년 총선에 규칙을 정하는 선거자 개편을 놓고 지금 국회에선 어제부터 19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MBC에서는 첫 인터뷰. 오랜만에 나왔어요. 어제부터 선거자 개편 전원위원회 열리고 있는데 어제 당장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시작한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전원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내온다는 건 불가능하다. 당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의미를 시작으로서는 의미 있다. 하지만 합의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던데 어떻게 보세요? 전원위원회. 정봉주 전 의원님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있으신 줄 알았는데 안 되길 바라시나 보죠. 철저히 그런 기존 정치문법에 따르면 대체로 회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고 정치가 황무지가 돼가고 있으니까 의원들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정치 갖고 안 된다.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고 매의 눈으로 이렇게 독려를 해 주시면 그것과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또 당의 유불리 정권의 의지 이런 것들과의 어떤 쟁투 속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일간 전원위원회가 발표가 쭉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원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에서 지금 세 가지 안을 담아서 결의안의 형태로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그 결의안을 의결하든지 아니면 그 결의안을 좀 더 압축해서 수정 동의안으로 의결하든지 하면 그걸 전개특위에 보내는 거죠. 전개특위가 전원위원회 결의안 범위 내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법안을 만들어서 법사에 거쳐서 의결해야 되죠. 이 전원위원회는 지금 피날레가 아니고 서막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의 시간이고 피날레는 당 지도부의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전개특위에 어떤 안을 보낼 수 있을 거냐 그럼 나흘간 토론을 해서 이게 첫 번째 관문이겠네요. 합의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제 제도의 합의안은 어렵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원위원회는 서막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은 거의 사실 기본적인 내용조차 숙지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하는 거 보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이 뭐고 이게 뭐 될 건가 그럼 나는 어떤 입장으로 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경청하고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안보다는 지금 세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한 두 가지 안으로 압축한다든지 아니면 안으로 압축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비례대표수는 몇 대 3대 이상으로 한다 또는 의원정수 확대는 안 한다. 예를 들면 다수의 공통부모들이 추려질 수 있다면 그걸 첨부해서 수정결의안을 만들어서 의결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의장님과 또 간사들에게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열심히 토론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하고 또 비교섭 단체 포함해서 한 5인 정도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원위원회 얘기를 종합해서 다수 분포와 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은 좀 종합을 해서 수정 동의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전원위원회의 첫날 소식을 전하면서 국민의힘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또는 축소, 김기현 대표가 30명 축소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그다음에 비례대표제의 병리평 회기 또는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취지인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를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거나 현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자.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은 필수고 비례성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의원들이 오래간만에 초당적으로 중지를 모으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 대표발로 자꾸만 견제구를 던지니까 30석? 제가 사석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보니까 그 안에서 의원정수 줄이는 거에 동의하는 의원들 거의 없다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마 김기현 대표가 취임하시자마자 최고위원들 막말 퍼레이드 때문에 많이 초조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세 가지 안 결의안에 올라가 있는 세 가지 안 중에 정원을 300명으로 고정하고 도농복합권역별 비례로 가자는 안이 국민의힘에서 제출된 안이에요. 그런데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대표가 앞장서서 자기 당 이름으로 제출된 안을 디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기왕에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사실은 국민의힘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특권을 많이 누린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사돈 낱말하듯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의원정수 축소 전에 그러면 막말로 또 부패 혐의로 국민들을 속상하게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던 그런 데 대해서 성찰하고 무릎 꿇고 어떻게 국회를 개혁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는 게 먼저고 도리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건 소선거구제 유지냐 중대선거구제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사실은 거칠고 단순화 된 거지만 국민들은 그게 소속 한 명 뽑는 거야 두 명 뽑는 거야 아니면 세 명 뽑는 거야 우리 지역구에서 그다음에 비례는 이번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옛날처럼 병립형이야 아니면 지난번에 한번 실험했던 준연동형이야 이게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인 제도를 들어가기 전에 한 명 뽑냐 여러 명 뽑냐 그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내년 총선에 단독과반이냐 아니면 연합과반이냐 이 문제라고 봐요.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선택이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독과반이면 투사 정치가 그대로 지속되고 더 강화되겠죠. 투사 정치. 그런데 연합과반이면 아무래도 타협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다수파라 하더라도 소수당하고 연대해서 가려면 소수당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양당이 과도하게 격화되어 있는 비합리적인 요소들은 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 중심의 정치 또 과도한 혐오 정치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고 또 타협의 정치로 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지금 필요한 것 양극화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합다수를 목표로 하는 그런 총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소선거구제 하에 소선거구제의 사표 50%에 상당하는 사표를 해소할 수 있는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거나 아니면 그냥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정당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채택해서 아예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가 수렴하되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직접 뽑는 개방형 명부로 하자.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정당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사실 영호남 국민의힘 민주당 지역위원장 들이 다 연서명을 해서 올렸어요. 그렇긴 하지만 현역원들의 이해관계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채택되기는 쉽지 않지 않냐. 그렇다면 결국은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내놓은 민주당 안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비례대표를 늘릴 거냐.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은 도농복합 권역별 비례. 여기도 권역별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소선거구제도 권역별이에요. 그런데 권역별은 현재 47석 갖고는 안 된다는 거 다 인식이 공유가 돼 있거든요. 4, 5명밖에 한 권역에서 뽑을 비례대표가 없으니까. 최소 2대 1. 예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도에 2대 1을 제안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3대 1 이상은 최소한 돼야지 약간의 비례성이라도 보완이 되니까 그러면 의석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민주당에서 답을 내놔야 돼요. 아직 답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 정수 못 늘린다. 이번에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안을 내면서 민주당에서 300명을 명기할 거냐 아니면 의원 정수를 명기하지 않고 낼 거냐가 논란이 있었는데 대표께서 300을 못 박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고. 그렇다면 결국은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지역구는 지역구 줄이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두세 명만 모아도 지역구는 절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안을 내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도농복합선거구제는 당론은 아니고요. 또 아마 국민의힘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도농복합선거구제는 농촌지역에서는 한 명씩 그대로 뽑고 도시지역에서는 두세 명 특방역시 또는 특례시까지 두세 명 정도 뽑자 두세 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는 3 내지 5인 3 내지 5인 정도 뽑자 도시지역에서는 이런 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 상한선 기준으로 할 때 한 지역구가 아니라 한 5명을 한꺼번에 묶어버리니까 묶어야죠. 그중에서 한 10명에서 한 맥시멈 한 25명까지 의원 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비례대표 숫자로 돌리면 되지 않냐 이제 거기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비례를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병립형으로 연동형 하지 말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비례를 폐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라는 얘기를 윤상현 의원도 내일 인터뷰할 윤상현 의원도 그런 쪽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여쭤보고요. 위성정당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국민의힘 쪽이 위성정당 막으려면 병립형으로 가면 위성정당 막아진다. 그러니까 위성정당 막기 정의당에서 위성정당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병립형으로 가서 위성정당 문제 깔끔하게 원천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많이 말씀하세요. 국민의 뜻 중에서 두 가지가 확인된 것은 의원 정서 늘리는 거는 반대다. 그 의견이 많죠. 그 진위가 뭔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례성을 늘려야 된다. 이거는 국민의힘 확고한 뜻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게 정치개혁의 목표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위성정당이 마치 제도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저는 사실도 아니고 정직하지도 않다. 위성정당이라는 건 양 정당이 OEM 방식으로 주문 제작된 게 위성정당 아닙니까. 주문을 안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합의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니까 우리가 다 성찰을 하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합의로 가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OEM 주문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주문은 설사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못 믿겠지만 또 다른 비례정당 전문정당이 나오지 않겠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등등등 얘기를 하죠. 뭐 이쪽에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김어준당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가 확대된 걸로 봐야지 그걸 위성정당이라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위성정당은 민주주의사의 5점이고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성찰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완전 비례정당으로 완전 비례제를 활용한 정당 출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제도 하에서 그렇게 폭넓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시험 제도는 그렇고 아무리 시험 제도가 좋게 바뀌어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공부를 잘해야 입시에 성공하잖아요. 정의당 어떻게 공부할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포지션 문제입니다. 지금 당 내외를 보니까 정의당 소위 반민주 반국힘 반국힘 반민주 해서 제3지대 재창당론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15일날도 무슨 토론회가 있고 17일날도 무슨 토론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정의당의 현 국회의원들 장혜영 유호정 의원이나 부대표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토론회들이 있어요.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있는 제3지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우리 당이 재창당을 하자 이렇게 대연대에서 결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룹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당의 어떤 중심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렇게 당의 진로를 가지고 막이 좀 들썩들썩하게 토론하는 것 자체를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총선 때죠. 조국 사태 그리고 또 위성정당 사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제가 영혼을 털어낼 정도로 사과와 사과를 거듭해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당의 체력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저는 아래로부터 당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돼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분명한 것은 우리 당이 20년 동안 제3당으로 이렇게 발전해왔는데 과연 이 제3의 포지션이 이념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재구성돼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4월 15일에 출범식 하는 정치유니언 세 번째 권력은 보니까 출범하는데 축사를 이정미 당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전 당대표 박지연 전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나오시고 18일에 하는 성찰과 모색은 보니까 김종인 좌장 금태섭 그다음에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 사회는 또 정의당과 올해는 가까이 있었던 정정권 레디언 평직국장 이런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지션이 민주당 보통은 왼쪽에 진보일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정의당이 갖고 온 포지션인데 이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중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여단하지 마시고요. 양당이 아닌 제3의 진보정당으로서 그동안 포지션을 해왔고 그런데 그 진보정당의 정체성이 세계사적인 변화 또 국내적인 여러 변화 속에서 20년 된 진보정당을 어떻게 노선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건가 하는 폭넓은 모색이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너무 단적이긴 합니다만 내년 정의당 의석수 목표 어떻게 됩니까 의석수 목표를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내년 목표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정의당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과 여성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오고 또 노동과 녹색의 의제가 잘 다뤄지고 약자의 권리가 더 보장될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또 다당제 협력 정치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다. 이런 자세로 이번에 정치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고맙습니다.